안녕하세요. 서울대 송돌입니다. 과연 매빅 에어2는 매빅2 프로 킬러가 될 것인가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빅 에어2는 유럽 시간대 기준으로 4월 27일 오후 9시 30분에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8일에 공개됩니다. 이제 매빅 에어2에 대해서 공개된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에어2의 전면 모습입니다. 두 개의 비전 센서와 매빅2 프로와 비슷한 모양의 진벌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핫셀블라드 카메라는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로 매빅 미니와 동일합니다. 이제 매빅 에어2의 상단과 측면을 보겠습니다. 상단의 적외선 센서와 측면의 비전 센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빅2 시리즈와의 차별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빅 에어2의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에어2의 후면은 매빅2 시리즈와 동일하게 비전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매빅 에어2의 디자인은 매빅2 프로와 유사하고 전방과 후방과 하방이 센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센서의 감지 방향은 전작인 매빅 에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빅 에어2의 발열을 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에어2의 발열을 시키는 하단 구조를 살펴보면 옛날에 매빅 프로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열을 구멍을 통해 방주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빅2 프로는 팬으로 열을 시키는 구조라 하단에 구멍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빅2 프로가 하단에 LED 등이 두 개인 것과 다르게 매빅 에어2는 한 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렵한 매빅2 시리즈 조종기와 다르게 투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종기 크기도 제법 큽니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고 조종기 상단에 거치제를 조종하여 모바일 기기들을 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매빅 에어2 예상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에어2를 살펴보면 아우트웨어 2도와 동일한 1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매빅2 줌에 들어간 파노라마 사진인 초고해상도 사진 촬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기본이 된 4K 촬영이 가능하고 아직 프레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이 예상이 됩니다. 최고 속력은 매빅 에어와 동일한 68.4km이고 비행시간은 매빅2 시리즈보다 증가하여 34분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송수신 방식 및 수신 거리는 매빅2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매빅 에어2의 가격이 매빅 에어와 매빅2 사이의 가격이어서 100만원 초반에서 100만원 중반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스펙이라면 매빅2 시리즈가 매빅 에어2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위기인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4K 60프레임으로 출시한다면 매빅2 프로가 팬텀4 프로를 침킬한 것처럼 침킬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매빅 에어2 다음이 매빅3 시리즈이기 때문에 매빅3 시리즈를 빨리 출시하기 위한 DJI의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DJI가 매빅 에어2에 4K 30프레임을 탑재하고 5QCQ 2.0보다 안좋은 송수신 방식을 채택해서 완벽한 매빅3 시리즈 출시를 위한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빅2 프로를 구매하실 분들이나 처분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4월 27일에 유럽에서 출시하는 매빅 에어2를 미리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월드의 송도론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